마우스는 아이메이직 쥐마우스2 쓰고 있습니다. 솔로부드중사님 반갑습니다. 김삼식님 반갑습니다. 송기완님 강풍구님 반갑습니다. 이혜남님 정선규님 반갑습니다. 기아. 기아 지금 1등 아닙니까? 좋겠네요. 야구르의 롯데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플레이오프도 좀 올라가고 해줘야 이게 뭔가 기분이 좋은건데 서플을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좀 다운되네요. 서플 보니까 스트레그 다운되네요. 아우 정말 다운되네요. 아우 서플 보니까 정말 다운되네요. 그 다음이 툭 쳐지는거 자 일단 모릅니다 저는. 자 일단 어? 일단 하고 봅니다. 일단 토터를 깔고 보는거에요. 자 깔면서 휘잉! 아 어 안죽나? 아 안죽나? 자 중단 말이야. 안녕하세요. 이게 중요한게 아니에요. 이 포토로시는 이걸로 그냥 이 친구가 홀로 가지 않아도 돼.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.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. 이 포토로시라는거는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.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. 본질은 다른 데에 있는거죠. 탱크를 타버렸어요. 탱크를 타버렸어요. 탱크를 타버렸어요. 그 부분에 본질에다가는 어... 홍산불... 어어! 1! 이럴줄 알았어. 이럴줄 알았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방황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어차피 막히나 보였습니다 예 그 입구 주둔좀 해주세요 지켜줘 여기서 일단 리모를 뽑아가지고 일단은 상대를 투자 주는거죠 그러면서 이 3시간 히드라가 또 나오면 또 저한테 올거란 말이죠 지금부터는 동네 푹 수준으로 제가 푹 두드려받는 모습 보시게 될겁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저한테 올걸 알기에 전 저한테 올걸 알고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자 리버가 나오면 일단 탱크 자 add1부터 일단 깨주면서 상대를 계속 좀 짜증나게 지속적으로 괴롭혀주는 것이죠 자 최대한 포토를 좀 많이 깔아서 이 포토라인이 어 최대한 리버를 좀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준다 생각하고 일단 주소오고 지속적으로 죽는게 중요합니다 당황하지 않게 주소오고 번사로 아니 7로 질러 보내주세요 7로 보내러 가니까 5C로 당당하게 보내는 그런 우리 편의 당당한 철판 철판 플레이죠 철판 까래요 짠 nitrogen 스포츠 추천 스포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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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우리 병 거의 나왔지 이제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일꾼을 보내주면 자 그러면서 내 본진방어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갈아났기 때문에 그대로 타가지고 아홉시 또 일꾼을 좀 털어주는거에요 자 그러면서 분명히 이들은 저한테 오게 되어있어요 자 그래서 어 여기서부터 조금 집중해야됩니다 여기서부터 좀 어 피깟 피깟 쭈 오케이 터져 그렇지 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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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터지면 됩니다 어어어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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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케이 어 이 정도면 피해를 좀 준거죠 예 자 탈령 계속 그래서 일꾼을 붙이면은 그냥 가서 그냥 가로 그냥 좀 잡아주는 보시죠 어 안 터졌네 일단 그러면서 이제 리버 여기 어 셔틀 속업 하면서 이제는 게이트를 좀 늘리면서 발업 질럭과 그 기타 그 어 게이트 유닛 하이템 플러스 좀 뽑고 그런 식으로 저 빌드를 갖다가 운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 월 가면서 어차피 지금 아홉씨도 가난하고 세심해지고 살짝 멀쩡한 멀쩡한 지금 신체검사로 치면 이제 1급 준거죠 1급 자 업그라면서 자 업그라면서 자 업그라면서 이런거는 갖다가 잡아주는거야 히드라 먼저 잡아둘러 가면서 되게 타는거죠 이거는 주기적으로 계속 계속 그냥 괴롭혀줍니다 이런식으로 아 재밌죠 이런걸 바로 재밌다 라고 하는거에요 영어로 아 쏘펀 어 계속 잡아주는거야 나오면은 그냥 바로 그냥 잡았 이런식으로 하지마라 오오 오오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로봇틱스를 한 6개 정도 지어가지고 어이 뭐하노 뭐하노 하이 뭐고 이거 아이씨 아 뭐고 이거 쏘버 죽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로봇틱스 한 6개 정도 지어가지고 폭탄 이제 리버 어 근데 제 일꾼 어디가신지 보신분 있나요 여기서 제 일꾼 어디갔죠 자 일꾼이 없어졌네 행복해 자 이럴때는 어 넥서스로 갖다가 좀 더 지어줘요 지어서 폭탄을 주세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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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오오 이 아버지 오오 오오 오 오 상대가 막 오면은 그냥 바로 보내고 자 그리고 잊혀질만 하면 가는 그런 드락 잊혀질만 하면 가는 드락 그런 거를 여러분이 갖추게 자 그리고 지금 저 셔틀에 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대는 좀 짜증나요 그러면서 여기 타주면 상대방을 제거를 해주고요 그러면서 이 편 일꾼은 아직까지 멀쩡하기 때문에 허브가 사실은 나았다 그러면서 상대가 일단은 질럿을 바로바로 제거를 하시면서 이런 것 같아요 포리볼이 기분해 포리볼은 질럿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피카츄 그럼 제 질럿까지 이제 도착하죠 그런 거를 바로 그냥 날려주고 그러면서 날려주면서 날려주면서 이러면은 이 친구들 이제 실직 알바본에다가 알바라고 이제 검색할 타임 검색유저죠 검색유저가 자 그러면서 넥서스는 4개기 때문에 어 폭풀하면 되는거에요 공 넥서스만 일단 안 날라가면은 폭풀을 금방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거죠 공 넥서스만 일단 안 날라가면은 자 그러면서 이제 일꾼 한번 어 시원하게 안 펼쳐줘야되죠 제가 리본은 죽어도 되기 때문에 쭉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리본을 내려주고 오른쪽 왼쪽 끌어주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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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주고 잡아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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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깔끔합니다 깔끔하다고 자 그러면서 계속 질러 뽑아주면서 마무리 짓는거죠 오이님이라고 하네요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디로 방금 만들었는데 이거는 방송 보고있다라고 인증하는 그런 꼴이 되어있습니다 보고하고 있지만은 터졌다는 합리하고 아 아 아 아 어 어이가 뭔데요라고요 아씨 유튜브에 카토이 검색 광고는 인생의 많은 어 ennr 스킵하지마 스킵하지 마 정보는 인생에 스타를 많이 두고 싶으니 봐야 하는 것이 봐 어 근데 이 진짜 리버가 이 잘 먹혔어요 감사합니다 어 그래 스킵하자구요 저런 저 몬탱그자 찰그자 더불어 사는그자 오케이 어우 좋아했어 리버 좋죠 여러분들 오케이 굿 처음 오신 분들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즐겨찾기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지금 현재 58분 1시간 방송 1시간 정도 됐는데 유튜브 2400명 그리고 아프리카는 140명이네요 고맙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광고가 막 2개씩 되더라구요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빼앗kę 아픔의 매우 매우 적그려 모gment